전주 한옥마을의 관광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. 전시회 현장에 임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전주 한옥마을이 국가대표 관광여행지로 자리잡게 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관광의 역사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들어 왕실의 묘우나 능침을 살피고 점검하는 경기전 봉심으로부터 시작된 전주 한옥마을 관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적, 문화적 특징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. 또한 전시회는 조선시대부터 근대시대와 현대시대, 그리고 한옥마을 유형문화재까지 총 5가지 세션으로 구성돼 시대별 관광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경기전이, 근대사진 엽서, 전주시정백서 등 관련 유물 20여 점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. 이에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전시가 일제강점기와 전란을 거치며 훼손되었다가 현대에 와서 복원된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문화유산의 본래 가치와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기획전시는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된 전주 한옥마을의 유서 깊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